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. 주식 고수의 최강자를 가리는 넘버원 포트폴리오 시간이죠.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 오전 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매도세 진행되면서 다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의 고용지표와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관련 대책 두 재료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넘버원 포트폴리오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?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. 안종수 차장 14.42%로 수익률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임상국 연구위원은 13.98%로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. 다음 보시면 김우식 차장도 10.67%로 수익률 좋습니다. 이종일 차장 2.43%로 4위 기록했습니다. 종목 순위도 이어서 보겠습니다. KMW 지난주에 이어 2위 지키고 있는데요. 14.58% 기록했고요. 동성홀딩스와 태연건설 12%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백광산업도 11%로 수익률 좋습니다.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. 임상국 연구위원 UIL 만원에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.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살펴봐야죠. 기준은 전의 종가입니다. 임상국 연구위원 포트부터 확인해보죠. 소프트맥스는 1.67% GD는 7.4%로 수익률 좋습니다. 비상교육도 1.96% 수익률 기록했고요. 다음 보면 아바텍은 3%대 수익률 기록하고 오늘 UIL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. 안중수 차장 종목도 보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수익률 좋은 편인데요. 건설 관련해서 태연건설 12.36%로 오늘도 기대되는 종목이죠. 백광산업은 11% 기록했고요.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8.18% 기록했습니다. 다음 보면 게임빌 지난주에 신규 편입했죠. 1.1% 수익률입니다. 이종일 차장 포트폴리오도 확인해보죠. 아바코 9.33%, 동성홀딩스 12.96%, 파라다이스 7.88%로 이 세 종목 모두 수익률 좋습니다. 다음 보면 미디어플렉스는 0.7%로 다소 보압권에 머물러 있고요. 다음 보면 마지막으로 김우식 차장 복목 확인해보겠습니다. 서울반도체는 7.04%, KMW 14.58%로 수익률 좋습니다. 다음 보면 신규 편입했던 두 종목, NC소프트와 KH바텍 0.96%와 0.87% 기록했습니다. 자세한 포트폴리오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넘버원 포트폴리오 점검해봤습니다. 자세한 포트폴리오 점검해봤습니다.